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의사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G 생활건강.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3만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정말 부진했잖아요. 그래도 긍정에 들어주셨거든요. 이제는 좀 주가는 반대는 가능하다? 이런 인견이실까요? 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봅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5,800억 정도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5조 6천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화장품 업종의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해보면 할인받고 있죠.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런데 싸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 영원히 쌀 수가 있죠. 쌀 만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해외법인 쪽의 실적 같은 경우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죠.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이 마무리 안 되면 분기별로 계속 물건은 파는데 비용이 더 크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적 부진이 이어졌는데 중국 쪽 법인 쪽이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최근에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제품이 1위를 찍었어요. 그게 몇 주간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이제 할인을 받고 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의 대응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두고요. 여기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보육가 같은 경우가 좀 낮춰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여기에 핵심은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됐다 보니까 화장품 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할인받고 있던 부분이 이제 복원될 수 있다는 점이고 40만 원대 정도 이상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규 접근도 혹시 가능할까요? 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신규 접근 하실 분들도 충분히 LG생활건강은 매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오늘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매수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이메이드 매수가 5만 천원 비중 80%입니다. 아 5만 천원에 80%요? 네. 우리 전원님 혹시 추가 매수도 하셨을까요? 네. 중간에 추가 매수 몇 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조금 팔고 싶은데 매도하고 싶은데 얼마선에서나 매도했으면 쓰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또 오래 가지고 계셨고 추가 매수도 계속 하셨고 비중도 굉장히 많으셔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팬발 들어주시죠. 아 부정과 중립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비중도 많으시고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을 많이 태우신 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은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혹시 게임을 하시는 걸까요? 시청자님? 게임은 안 하는데 코잇 때문에 사시는 걸까요? 소개해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타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 그게 사실 탈출을 시켜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타기로 저는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회사와 저는 좀 명운을 같이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비중을 삼성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5% 이상 태웠다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 대해 인생을 걸어보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 판단을 저는 좀 더 빨리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조점이냐면 위메이드가 진짜 한번 주식시장에서 역사를 쓰기 전 쓰기 전 가격대까지 거의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대는 2022년, 2023년 제일 안 좋을 때 그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지지가 안 나오면 하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격 상관없이 가격 상관없이 절반 이상은 일단 최소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옆에 진짜 아는 지인이었으면 80% 이상 덜으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제 속마음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물타기도 여러 번 하셨고 그거는 좀 사다 보면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도 있을 거고 말이 80%지 80% 이거 이 정도로 반절 이상 손실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복구를 하려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금액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이어도 힘든데 만약에 금액이 크시다면 정말 어려운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주식이라는 게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살려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얘가 돌아서려면 일단 코인 쪽에서 잡으면 일단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야 돼요. 일단은 단독뉴스로 시간 외에서 좀 이벤트가 있긴 했는데 지금 주가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호재도 일단 호재로 반영을 못하는 거고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시장에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악재가 없어도 줄줄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좋은 선택일지 아닐지는 나중에 진짜 시간이 길게 지났을 때는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그 금액을 좀 정말 우량한 기업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정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주도산업군에서 있는 쪽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복하신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정적이고 펀더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난 한동안 주식 안 보고 싶다 하시면 국내 걸로 사지 마시고 그냥 이제 지금 환율도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절반 이상 까신 다음에 환전하셔가지고 다른 거 살 필요 없습니다. QQQ나 스파이 그냥 사놓으시고 한 1년 뒤 열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이상은 수익 돼 있을 거거든요. 그때 그거 정리하시면서 조금조금씩 회복하시는 것도 정말 정신건강에 도움 많이 되니까 나는 지금 이런 장에서 나는 복구할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 그렇게 지수 투자하는 게 정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니까 너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좋은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고요. 신규 매수할 수 있는 ETF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한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주셨을까요? 저 아톤이고요. 6% 있고 8,402원 했거든요. 아 8,402원이면은 몇 년 됐어요. 그때 코로나 때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조금 보안 이게 뉴스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원금 찾은 마음은 없고 어느 정도 왔을 때 이거를 버려야 되는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원금 찾으실 마음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두 분께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팬말 들어주시죠. 아 긍정과 중립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아니지만 뭐 최근에 이런 핀테크 보안 관련한 이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한 20% 정도 덜 넣으면 그때는 좀 덜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위에서 매수라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비중은 적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손실은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가 있죠. 다음번에 같은 경우는 종목 같은 경우를 매수했을 때 주가 어느 정도 손절선 그런 부분을 정해놓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비중도 크지 않고 비중이 컸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요. 이번에 한 20% 정도 반등 나왔을 때 또는 이미 강을 건너온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늘릴 수도 있어요. 한 15% 정도까지 지금까지 물량의 두 배 정도 그런 부분을 좀 3,500원대? 이 정도에서 늘려주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 정도 늘려주고 단가를 한번 낮춰서 여기에서 한 20% 정도 반등 나올 때 가격으로는 4,000원대 중반 이 정도가 올 때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종목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 2분기에 실적도 나온 상황이고 그게 일회성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해봄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톤 한 20% 정도 상승하면 그때는 좀 선절에 대한 부분 염두에 두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에도 물을 좀 타는 게 좋을지 아, 네. 아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이성훈 이사님께서 살짝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수에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네. 좀 밀렸을 때 3,500원 정도입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제가 좀 너무 약하게 얘기했죠. 선생님이 3,500원.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격 라인대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206번님께서 HD 현대마린솔루션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1만 6,800원의 15%. 아, 이 종목을 어찌합니까? 매도 아닌 미워도 품고 살아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하창훈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3%대에 밀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막 괴리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석은 신규 상장주가 공모가 깨면 던지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돌아올 수 있죠. 돌아올 수 있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11만 6,800원. 지금 10만 3,000원. 10% 좀 넘죠, 12%. 이 정도면 사실 바이오 좀 관심 있으셨으면 오늘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의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2%, 3% 한 달, 두 달 잡고 천천히 복구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신규 상장주에 너무 목숨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가 나쁘고 조컴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신규 상장주가 공모가 처음을 깼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적은 걸 하는 것은 상당히 스스로가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이 회사가 거래대금만 많았어도 이렇게 빠졌을까요? 쉽게 안 빠집니다.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유가 나오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나라 장에 반영이 될 거고 분명 좋게 나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좀 같이 움직일 텐데 그런 방향성을 좀 보기가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시간 외에서라도 정리를 한 다음에 오히려 내일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타이밍을 잡아보시면서 빠르게 좀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매도를 할까라는 그런 문구가 아주 문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연락 잘 주신 것 같아요. 신규 상장 주인인 만큼 공모가를 뚫고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한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바 85만 원에 20%예요. 오, 85만 원에 20%요? 네, 매도 타이밍은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목표주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성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중립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사실 목표주가가 한 120만 원까지 나와 있어서 올긍정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우리 고민을 해볼게. 지금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20만 원 썼고 그러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지금이 70조 정도 되죠. 그러면 한 84조 정도 갈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나오는 영업이익이 1조 정도.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이 한 70배 정도거든요. 70배 정도. 그런데 나머지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 보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별함이 있을 때는 120만 원의 목표가가 가능하겠죠. 할증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 안에서 지금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이슈로 인해서 첨단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걸려있는 법이 있죠. 그게 만약에 유리하게 흘러오면 당연히 유리하게 흘러올 텐데 생물보안법이죠. 그게 유리하게 흘러올 텐데 그러면 120만 원의 당일성은 생깁니다.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이 120만 원, 20%의 목표가를 놓고 과연 여기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립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당연히 1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논리는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 이게 구체적으로 싸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과 유사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중립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 보유 85만 원의 단가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증권사의 목표가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 수가 120만 원까지 괜찮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양식품이요. 삼양식품 매숫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1만 원, 30%요. 아, 61만 원이요.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반. 아, 그러면 수익을 보셨던 건 아니셨죠, 시청자님? 잠깐 수익 갔다가 한 며칠 갔다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6월 할 때 지금 밀리고 있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올 줄 알았어요.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중립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양식품 살짝 수익을 보셨는데 그때 못 파셨어요. 좀 뒤늦게 들어가신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실 거예요. 식품주가 60만 원대 넘어갔을 때 들어가셨으면 단기로 끝내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누가 봐도 굉장히 늦게 들어가셨잖아요. 왜냐하면 식품주의 랠리가 나왔었던 작년부터로 안 보더라도 가장 최근에 올라갔었던 시점으로 보시더라도 20만 원에서 이러한 무거운 주식이 3배나 올라간 부분에서 비중을 태우셨는데 지금 전혀 대응도 안 하시고 그러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응 좀 하셔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식품주들, 물론 이 회사의 펀더, 불닭볶음면이 팔리는 것들 보면 나쁘진 않죠. 본업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장은 이미 여기를 안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식품주들 중에서는 오르기 직전까지 빠진 종목군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삼양식품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머지들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식품주에서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다시 지금 보시면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주면 반도체 쪽으로 갈 거고 지금 한동안 바이오 시가총액 RTOG는 1이 되고 하고 이벤트 많으니까 바이오 쪽으로 가겠죠. 자동차나 지금 금융주도 요즘에 최근에 좀 눌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더 눌리면 여기 침 가고 싶어서 엄청나게 침 흘리고 있을 거예요. 사고 싶어서. 그런 산업군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삼양식품을 조금 눌렸다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의 해답을 찾아보시면 아쉽지 않겠구나를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품주들은 물론 이제 워낙 강세로 넘어가면 수입하는 부분에서의 플러스 알파 요인도 받을 수 있고 분명 해외에서 불타기 정말 대박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 우리가 뷔페에서 정말 많은 음식들을 막 먹고 배가 지금 너무 부른 상황인데 그때 지금 다시 와가지고 뭔가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대부분의 식품주들이 많이 무너졌다는 점. 그리고 지금 단기 매물 때 그나마 매물 때 있는 부분에서 하단라인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20주선까지 깨지면 이거 하방 진짜 빠르게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주선까지 다 깨진 현 상황. 차트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다가는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비중을 빠르게 축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좀 복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꺾이면 다음번에 이 기울기 유지하려면 이따만큼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70%짜리 봉이고요. 20% 봉이면 두 달 차 하면 평균 50% 올라야 돼요. 평균 50% 안 오르면 이거 이 평선 유지 안 됩니다. 이 평선 유지 안 되면 박살나요. 에코프로 같은 거 남들 다 환호할 때 보세요. 이거 비슷하죠? 급등 나오고 지금 이거 똑같이 두 개봉 깨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 두 개 합치면 33% 그 다음 60% 그러니까 이것도 100% 정도 나와야 되죠. 평균 50% 안 오르면 기울기 깨집니다. 기울기 박살나면 이렇게 깨질 수 있어요. 삼양식품이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에서는 이런 월봉상 깨지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만 원이었던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한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 LNF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원에 30%요. 아 15만 원에 30%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을지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성무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LNF 15만 원이 매수값인데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양극재 쪽들이 2차 전지 배터리 최근에 화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황들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가 수준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을 해봅니다. 저는 결론부터 내보면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10% 조정이 나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이 3조 2천억 원 정도 거래가 되는데요. 2조 원대 중반 정도까지 하락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이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거의 다 하락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게 한 10% 하락하면 여기에서 8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되고요. 20% 정도 하락하면 거의 6만 원대 이 정도거든요. 8만 원대 초반 이하로 하락해서 가격대가 도달했을 때 10% 정도 추가도 한번 해봄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이하로 빠진다는 건 거의 유례 없는 일이라고 하죠.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더 빠진다는 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실적이 지금 추정치가 내년이 한 1,500억 정도 영업이 그다음에 내후년이 2,900억 정도인데요. 이게 하이니켈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추정한 걸 한 10%, 20% 빼면 그걸 감안한 실적이 주가가 20% 정도 하락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가격적으로 10% 정도 이상 하락한다고 하면 그때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즉 8만 원대 초반 이하로 주가가 왔을 때 그때 한 10% 정도를 추가를 하는 걸로 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전략 자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청사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9631번님께서 맥스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8,900원에 100% 가지고 계세요. 유상증자 발표에 손실이 큰데 유증을 받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뭔가 답변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받아야 하나요? 할인율이 지금 얼마로 나왔는지는 아시죠? 절반 이상 할인인데 비중이 100%입니다. 저는 서영주에 왜 이렇게 많이 태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같은 거에도 100% 태우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맥스트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 미련이에요. 미련입니다. 주가 눌린 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주가 눌린 위치를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100% 유증으로 해결하시려면 자금을 한 6배, 7배는 넣어야 돼요. 못하잖아요. 그거 해도 나올까 말까 해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스트 유상증자 참여, 초 부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청사님 힘드시겠지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9631번님, 동양생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300원에 20%. 재료 소멸인가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인수 뉴스가 나오면서 18%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성훈 의사님께 여쭤볼게요.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재료 소멸이기도 하고 우리 공시 나오면 보셔야 될 게 우리 금융이랑, 우리 금융이 이렇게 기사도 나왔었어요. 동양생명이랑 ABL 생명을 1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1조 정도 가치를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감안을 안 하고 보더라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판단을 빨리 하셨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10% 정도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이와 관련해서 딱 공시가 나왔을 때 이 주가가 올라갔던 건 매각이라는 걸 레포하고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가치로 매각될지가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러면 딱 매각되는 가치에 비해서 30%는 할인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주가 같은 경우에 반응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시총이 1조 5천억 원 정도 되었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그런 대응이 필요하고 단가도 비슷하세요. 그렇다 보니 매도를 하고 보는 게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10시 30분쯤에 기사가 나와서 그때부터 하락세가 정말 거세졌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뉴스 보시고 대응 전략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손절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언지팡님께서 CIS를 가지고 계세요. 1만 700원의 20%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창원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래도 매수가랑 현재가랑 큰 게 차이는 없거든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CIS는 사실상 좀 이 가격대에서 버티시다 보면 12,000원, 13,000원은 갑니다. 그리고 이거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참 많이 지정이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공매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소식이 없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떨어져서 이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올라갈 때 잡으셨는데 수익을 안 보신 건지 조금 물음표가 생기긴 합니다. 하방이 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엄청나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진 거를 전부 다 얻어맞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 조절이 너무 멀면 안 돼요. 해당 종목은 만 원 깨지면 비중 절반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조금 더 사시던지 아니면 재돌파할 때 재매서 하셔가지고 빠르게 주식수를 회복을 시킬지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단순히 가격대가 많이 내려와서 그냥 버티기 하실 거면 대형주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소용주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상 다 손신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